네, 화요일 브리핑 서울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죠. 특히 SK 하이닉스가 제대로 시장을 견인해 주는 역할을 해줬는데 하이닉스 6%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와는 반대의 행보를 보였던 삼성전자. 결국에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5만 전자로의 다시금 재진입 보여줬었죠. 신저가 기록을 했었는데요. 급반등 나섰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날인데요. 삼성전자 진짜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실적,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가총액만 놓고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후발주자죠. 형님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이겠지만 HBM만 놓고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뭐니뭐니해도 대장입니다. 어제 그 효율이 8.8배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드는데 1시간이 걸린다면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8.8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앞서서 SK 하이닉스 HBM3 12단 양산에 돌입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이미 8단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다 보니 6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죠. SK 하이닉스 지금 자리에서 20만 원 갈 수 있을 것인가 잠시 후에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코스피가 2,600선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780선 위로 올라간 채 마감이 됐고요. 수급도 좋았죠. 외국인 기관의 쌍끄리 순매수 들어와 주면서 어제 지수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의 급등은 좀 부담입니다. 어제도 10원 넘게 올라간 흐름 보여줬는데요. 환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시장 안에 변수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어제 반등하면서 0.6%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NC소프트가 어제 개장하고 직후부터 계속 좋았습니다. 오히려 상승 탄력을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신작 게임 TL이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탄력도가 돋보였습니다. 원체에 NC소프트가 참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게임주 전방위적으로 많은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드디어 좀 빛을 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자리를 한 듯합니다. 중동위기의 방산주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우리 궁금한 종목 Y, 이주호 본부장한테 탑픽 여쭤었죠. 그때 LIG 넥스원 나왔었는데 어제 LIG 넥스원 강했습니다.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것인가 지금 자리에서 계속해서 보셔야 될 방산주인 듯하고요. 철강주 좋았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 끝나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중국 수요가, 철강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철강주들 반사해 볼 거야라는 관점인데요. TCC 스틸이 가장 좋았습니다. 24%, 동국제강, 포스코엔텍, 현대제철, 강한 시세 뽐내줬었고요. 그리고 로봇주가 올라와 있는데요. 성장주 대표 주자죠.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가 잘 갑니다. 원체 로봇주가 올 한해 참 부진의 길을 걸어갔었고, 작년과 상반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대기업의 협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뉴스가 빠르게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어갔었는데, 드디어 반등의 신호탄일까요? 어제 이렌시스가 7%, 유일로보틱스, 뉴로메카, 에브리봇 5%에서 일제히 7%가량의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오늘은 금융주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KB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다시금 금융주를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라는 리포트였고요. 발췌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9월에 미국 FOMC에서 B컷을 단행했잖아요. 0.5%포인트의 금리 인하, 침체의 시그널일까? 아니면 주식시장이 강세로 이어질까라는 의견이 참 분분했었는데요. 채권시장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대응이 명확했습니다. 수장 금리 하락은 금융주로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렇다 보니 금융주 반등의 근거는 금리 하락이 멈추는 데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글이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주말 사이에 쉴 때 미국의 고용이 발표가 됐었죠. 생각보다 그 고용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면서 11월에 나올 B컷에 대한 전망이 빠르게 잠재워지는 모양새를 그려갔는데, 그렇다 보니 올 한해 B컷이 없다면 금융주 반등할 거다로 좀 귀결이 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요.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실적 발표 시즌이고, 밸류업 계획 발표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지난달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과는 다르게 금융주 몇몇 종목들이 그 지수에 편입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실망감을 제대로 안겨줬었는데, 주가도 하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가 된다면 이때 밸류업 계획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 때 편입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풀었는데요. 신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선호주로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를 말을 했네요.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제 2차전지가 너무 좋았는데요. 중국산 전기차, 유럽연합의 관세폭탄이 확정됐다. 어제 소식이 전해졌죠. 17.8%에서 최고 45.3%까지 확정이 됐고, 이달 31일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 2차전지, 국내 전기차, 그러니까 반사의 기대감이 불어왔던 하루였었고요. 그리고 어제 트리거 역할을 해줬던 이슈, 테슬라가 LG에너지솔루션에 4680 배터리 주문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차전지 선주문, 그리고 후 공정이잖아요. 어제 전해진 소식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12월부터 4680 배터리 양산을 할 거다라는 소식이었었고요. 그렇다 보니 주문 이미 들어갔다, 쪽으로 좀 기울어진 거죠. 테슬라가 이렇게 주문을 넣다 보니 이제 캐즘 돌파, 시간 문제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잠시 후에 2차전지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고, LG에너지솔루션 어제 이 소식과 더불어서 기업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2028년까지 작년 대비해서 매출 2배 이상 키우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전기차 계속 부진하잖아요. 전기차 사업 의존도 낮추고 ESS 사업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그 발표로 어제 주가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연출해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목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잇따라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장 높은 대를 보니 NH투자증권에서 지금 현재 54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좀 평균으로 봤을 때 50만 원을 웃도는 숫자가 찍혀 있는데요.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지금자리 신규 진입도 가능할지 잠시 후에 2차전지까지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